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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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 뭐예요? 이거 여자 건데? 내가 여자 스타킹 아니야? 이거 여자 건데 이거? 여러분 이거 여자 거예요 아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 이게 뭐야 약간 이효리 컨셉 카페트 카페트 깔아놨어 왜 약간 이효리 컨셉인데 왜 약간 이효리 컨셉인데 이거 좀 해봐 야 여자 있어 커서 그래 여자 없어 중요한 게 뭐냐면 응 여자 있어 응 나 여기 있어 자 일단은 중요한 게 8시가 다 돼가요 지금 7시 지금 몇 시에요? 7시 6분이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자 일단은 그러면 그 벽돌을 최대한 잡고 맨만숙이 다 나르는 걸로 이걸 여기다 두자 어디다 여기 됐어 좀 평평한데다가 나라씨 쳐야 되는데 나라씨가 뭐야? 어? 나라씨가 뭐냐면 밑을 깎는 거란 말이야 봐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좀 개같으니까 나라씨를 쳐야 되듯이 딱 또 마찬가지야 평평하지 않고 고 불룩 불룩한 거 나라씨 쳐서 평평하게 만들어버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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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이렇게 때려요 저런 거처럼 아 어 집발됨 뭘 여자를 때리지마 어 뭘 때리지마 얘가 뭐 좀 있나 때리고 어 응 분류하잖아요 형 나 응 아 뜯어버릴 거야 여기 다 뜯어버릴 거야 이거 진병 진무차기 다 뜯어버릴 거야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서 나라씨가 칩니다 그래서야 인지 있지 자 일단 그러면 빨리 구하러 갑시다 구걸요 아니 벽돌 구하러 가자고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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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구해? 자 가봐봐 좀 평평한 거 주는 거 같은데 어 어 사실 휴가 아니에요? 아니 나 못해 나 안 가요 나는 못 가요 휴가해 휴가 왜 왜 일부러 여기로 갔죠? 사실 이 지역이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지역이거든요 왜 어 미쳤나봐 미친새끼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 열받잖아 아 욕 인정합니다 어 어 나 무서운 거 못해 오빠 아니 아니 생기긴 왜 아니 아니 그러면은 그래 그 흉각이 흉간데 오늘 뭐 가고 그런 거 없잖아 아 뭘까요 오늘 가고 그런 거는 뭐 이게 10새끼가 어떤 취지인지 아시죠? 하루에 10개 저면 10개 못 먹으면 당연히 뭔가 있겠죠 야 빨리 만들어야겠네 야 야 야 진짜 오케이 오케이 마을에 그 그런 거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지 함부로 그니까 그거를 그 소우신? 아니 소우신 개념이 아니라 아 그니까 말 하지 말고 빨리 움직이자고 아 돼지 족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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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저랑 붙여요 왜 저랑 붙여요 어 너랑 붙여는 이유가 니가 노예만이니까 아 망했다 애들아 아니다 아예 밑으로 내려가자 오케이 야 빨리 오세요 애들아 벽동 여기 있는데 얘들아 얘들아 다 어디갔어 아씨 아이 아예 좋네 어 얘들아 누나 저 할말이 있어요 누나 갈 때 뒤탕갔어요 둘이 뭐라고? 둘이 뒤탕갔어요 뭐라 했는데 에? 에? 돼지새끼라고 아 진짜로 진짜 아 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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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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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깔 시간이 아니 빨리 그만해 자 빨리 빨리 이거를 여기다 좀 두고 여기도 있어 오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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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져와 시켜 여기 3개나 있어 시켜 빨리 가져가주세요 어 어 아 진해 진해 아 멍땅 아 진해 괜찮아 아 나 못 만져 진해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아 아 아 진해를 뭘 먹을 수 있어 진해도 진해도 먹을 수 있는 거야 진해 먹고 쪼는 거 자체가 원래 진해 먹을 수 있어 약이야 진해도 원래 맛있어 진해 진해 그럼 지금 먹으세요 어? 진해 잡아봐 그럼 진짜 진짜 약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럼 꼭 한 끼 되는 거 아니야 편의점 맞죠? 진해 먹어도 한 끼 되죠 아니 무슨 진해를 먹어도 안 돼 진해 한 끼 된다니까 안 먹어봤구나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마 너는 그게 생긴 게 두꺼미처럼 생겼으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진해 처먹겠지 우리는 사람인가 진해를 못 처먹고요 니가 사람이야? 난 사람이야 니가 사람인데 왜 난 두꺼비야 어? 넌 생긴 게 두꺼 아니 그만 때리라니까 그만 써 아니 이렇게 해 놓고 내가 한 대 때리잖아 그러면 시청자들이 존나 뭐라 그래 아 아 이 여자 때리는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아 그냥 존나 뭐라 그래 아 여러분 형 형 형 형 형 아 여러분 아 여행 왔어도 아 여행 왔어도 임재 오빠 일 하나도 안 하고요 아 여사 꼬찔나게 시켜요 진짜 아 아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나만 더 안주면 돼 야 가서 빨리 가져와 백돌 없어 없어 없다고 그럼 이제 이거 맞춰서 이거 이거 한 뼘 빨리 재봐 뼘 재봐 이거 이거 그대로 기억해 가자 그대로 움직여봐 그대로 움직여봐 어 가자 가자 그대로 움직여봐 와 여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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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아 그거는 나무잖아 나무잖아 아니 그건 나무잖아 이건 타잖아 지금 응 나무잖아요 아니 이거 칩 빌려놓고 이거 다 태울 수 있냐 어 아니 저 왜 그래 진짜로 다 답이 없어 어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세 명만 출발하고 너는 여기 남아있어 왜 어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자 아 왜 어 아 뭐해 나 피디키만 뭐해 왜 그러고 단대야 피도 오겠어요 단대야 어 잠깐만 단배들이 필요해 나한테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이거 해 단배 안 마셔 그래 아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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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저먼 가 하나 둘 엠 으 하 으 으 으 그 으 자 가시죠 빨리 가 빨리 빨리 좀.. 그..뭐야? 아 여기다 혼자 나와! 아유! 그만! 와..진짜.. 그만 싸워줘! 아..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십세끼 틀을 보고 계십니다! 메만숙과 암스토어 뚜겅망과 호민과 함께합니다! 야! 우아하하하! 야! 아니 조용하라고! 뭔 말하냐? 아니 너 너 혼자 사냐? 아니 너 혼자 살아? 잘 봐봐! 옷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 있다! 야 그거 좀 많네! 있잖아! 어이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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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손 조심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무슨 물찰이 있네 지금? 여기 아래 빅돌 깔렸잖아! 아니 봐봐! 야! 하나 봐봐! 뭐 이거는 지금 이거 수확 때문에 이거 지금 마을 다 쓰라고 해놓은 건데 이걸 지금 가져간다고? 어! 역시 똑똑해! 뽀빵해요! 어우! 존나 예뻤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하자! 자 일단은 이거 챙기고 주세요! 주세요! 챙겨! 우와! 이거 어때요? 다 챙겨! 다 챙겨! 야! 그 다음에 저기 걸어다니는 벽돌이다! 이것도 챙겨! 빨리! 걸어다니고! 아아! 못 끓여! 아 이거 개무거워! 야 빨리 다 챙겨!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세 개만 더 일단 찾으면 되겠네! 어! 야 빨리 빨리 빨리! 형! 응? 잘 먹는 거 같아! 중도 하차 해도 돼요? 형 하차가 안 돼! 그런 거 없대! 아니 솔직히 저기 두 분이 오답이에요 지금! 형 없대! 썩이 막 쳐서! 내가 고개는 진짜! 감자근만! 감자근만! 아! 아! 저렇게! 여자끼리 여자들끼리 딱! 서로 이렇게 막 싸울 수가 없어! 아! 맞아! 잠시만! 너 같이 가 니가 왔다 나 무서워 와가지고 무서워 배고프다 배고파? 배고파요 배고파요 먼저 가시면 안돼요? 오줌마려워요 빨리 싸세요 화면 돌리고있으면 네 안돼 안돼 먹다 걸리면 안된다 있죠 이런거 피디님 너 생존게임 아니에요? 아니 이거 서바이벌 아니야 일대일을 왜 여기서요? 인생은 인생은 돋보단이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 뭘 올릴 건데? 여기 세 개 하고 넓정한 거 하나 하면 끝이야 그럼 끝이야 아 제발 넓정한 거 돌 넓정한 거? 여기 여기 딱 이렇게 하고 넓정한 거 하면 화로 완성됩니다 넓정한 거 돌 넓정한 거 아 진짜 아니 진짜로 튀실 거 같아 이거 진짜로 아 맨날 너무 시끄러워요 진짜 여러분 보고 싶죠 저? 와 그게 어디다 진짜 아니 너 그러면 아무것도 보고 싶죠? 근데 야 좋은 방송을 위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니 진짜 너 왜 니가 자꾸 비호감으로 가냐 왜? 왜? 나 비호감 아닌데? 존나 비호감이야 나 호감이야 응 네 머리보다 나아 시발 그쳐 또 또 욕하지 너한테 아 근데 이거 안하기로 너는 처음에 너는 처음에 방송 나왔어 얘 그 처음 방송 나왔을 때 욕한 거 형님 있잖아 그거 편집 좀 해주세요 너 기억 안 나지? 아 시발 죽어버려 시발 시발 도러지지마 존나 믿고 있어요 지금 어이 죽같다 어? 오빠 돼요?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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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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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후회했잖아 어? 그래서 후회했잖아 후회했다고 얘기했잖아 응? 그렇게 얘기하고 싶냐? 막차라 때려 어? 때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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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좀 그만 펴봐 아 담배 좀 하지 말라고 진짜 봐봐 ㅈㄴ ㅈㄴ 아우 씨 봐봐 얘가 ㅈㄴ 때려요 근데 제가 뭐 장난으로 살짝 때리잖아요 시청자들 ㅈㄴ ㅈㄴ 여러분 마직치스 했잖아요 마직치스 하니까 맞는 거예요 당 좀 해 김여사 어우 어우 감명감 아유 김여사 탱고나 한번 출까 어우 김여사 땅땅땅땅 땅땅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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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가 나 잡아야지 땅땅땅땅땅 땅땅 치조로 한편 써버리라 태산은 높다 네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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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찍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자 여기 좀 찍어주세요 네 저 질문 있는데 불을 어떻게 펴 여기다 뭘 눕히는겨 장작이잖아 아 또 있어 아 여기 밑에 풀인데 쟤는 여기 산암구 와 뭔데 그거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돼 왜 야 모자도 어디서 나냐 어 아 이거 그거 아무거나 그 뭔데 그게 이거 싫어 어 장작이야 아 이거 써도 된다고 그랬어 아 진짜 아 진짜 잘 찾았지 그럼 장작은 아니야 근데 직장 맞아 약재 아니야? 이거 약재가 근데 아니야 나무 장작이야 약재야 약재 나무 장작이잖아 약재 아니야? 그거잖아 그거 찬나무 근데 이건 안 써도 안 돼 이거 써도 돼 이거 써도 돼 피디님들 이거 써도 되죠? 뭐야 어떤 거 주신데 저희가 제가 찾아도 했어요 내가 쓰셔도 돼요 집에 있는 거는 오케이 오케이 이건 뭔데 이거 연판 연판이라고? 이거 쓰신 거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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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장갑이야 아 그 뭐야 그러면 지금 몇 시죠? 비디님 지금 디실 것 같아 진짜 9시 27분 9시 27분 9시 27분 빨리 불을 지펴야 된다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니 중요한 게 지금 두 시간 동안 아니 여기 램프도 안 챙겨 오시고 아니 그리고 이거 숙소 누가 잡았어요? 보일러도 안 돼요 여기 아니 무슨 집에 무슨 전등도 안 나와가지고 그거 하는데 기다려서 저희 죽을 거 같아 저희 그게 원래 자연이야 원래 자연의 삶이 그래? 나련의 삶이 그래요? 어 불을 지펴서 환하게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빨리 자기가 자기가 하자 자기가 하자 해놓고 저야 안 해도 돼요 저야 안 하면 편한데 어 인직 어 인직 잘 가 자 제가 불을 지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츠고 자 일단 안 하면 방송 망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먹을 게 없어요 진짜로 한물매 여기 무슨 동물도 없어요 동물 못 잡죠 어차피 근데 일단 불을 지펴보세요 불을 지펴야 뭐라도 하니까 아니 당연히 못 잡는 건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먹을 게 없어 아 불을 일단 지피세요 그러면 제가 뭐 미션이든가 문제를 내서 뭐라도 드릴 테니까 아 이따 불을 지펴라 그러면 아니 그리고 진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저 흉가하면 저 안 할게요 저 진짜로 저도 안 해요 나 진짜 안 해요 그러면 밥 거의 못 먹는 거죠 뭐 안 하셔도 돼요 가면 뭐 상품 있어요? 큰 거? 가면은 뭐 혹시 모르죠 뭐 고기 있을지는 안 돼 고기? 흉가 못 들어가잖아 고기 있다고요? 갑자기 왜 밥말이 안 해 진새끼야 아니 짱이 나와서 아니 나 서로 배고프니까 진짜 얘기 그만하고 불을 지피자 아니 중요하게 나 진짜 한 끼도 안 먹었어 나도 안 먹었어 나 솔직히 말하잖아 나 얘가 아까 사탕주 사탕 먹었어 저도 말할게요 아까 소세지 뭐 저 아까 소세지 뭐 아니 안 먹었다면서 혼자 있는 이제 부터 자꾸 적발되면 안 돼요 적발되면 적발되면 저 눈에 걸리게 먹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아서 드세요 알아서 숨겨오고 있으면 아 쟤 배고파 죽겠다고 아 그거 배고프다고 어떻게 그러면 쟤 미쳤냐 진짜 미쳤냐 진짜 미쳤냐고 어? 야 어차피 나 때렸냐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 중간구나네 진짜로 지금 저 밥을 오랫동안 안 먹으니까 밥 드세요 진짜 PD님 쌀은 드릴거에요 쌀은 쌀은 기본적으로 드리고 쌀은 아니 또 왜 전화 없어요 진짜 짜증나게 진짜 생망시간 전에 이제 알람이요 생망시간 감스트 생망시간 전에 알람 역시 형 오늘은 저는 감투비 형님을 안 볼게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감스트를 안 볼 테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아니 이거 진짜로 아니 말 좀 끊지만 오늘 씨 아 못 이긴다고 아 못 이긴다고 아 어차피 못 이긴다고 PD님 어차피 못 이긴다고 빨리 불편버려 오빠 잠깐만 오빠 잠깐만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아 오줌 사서 좀 흘렸습니다 아 더러워 죽겠어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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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좀 보여줘 지금 확실히 찍었어요 확실히 찍었어요 아니 조절이 안 돼요 일단은 당뇨가 있어서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 저 그만 좀 때려 진짜 너 뭐 존나 떼어 아니 얘가 때린 거 편집해서 해주세요 얘가 때린 거 스페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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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그만 좀 때려 아빠부터 때리고 오빠 이미지가 안 좋아져 자 일단은 원래 이미지 안 좋으니까 닥치고 일단은 지금 시간이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9시 반이잖아요 9시 반이니까 빨리 불 지피세요 불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빨리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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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놀 때가 아니 윷놀이를 던져보자 만숙이 윷놀이를 던져보자 만숙이 윷놀이를 던져보자 만숙이 답이 어디다 했거든요 피디님 저의 뭐 답이에요 피디님 빨리 집어넣기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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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기만 한다 근데 그래 우리 그러지 말자 그냥 우리 화내면 한 대칩 맞게 하자 그래 우리 화내지 말자 하우아 내가 그러니까 되잖아 와 역시 휴시 휴시 휴시넘 빨리 휴시 휴시넘 휴시 막 넣어 휴시 막 넣어 잘하겠어 와 역시 휴시넘 우와 너무 잘 하는거 같애 휴시휴시 너무 잘한다 아 너무 예뻐. 알았어. 다 갈 텐데. 아 뭐해? 아 존나 미필이네. 나와봐 형님. 미필이 아니야. 당연히 군대를 안 가지. 뭔 소리야 진짜. 야 지금이야. 오빠 빨리 후후해. 후후해. 아 꽂았는디? 여기. 여기 하고 있잖아. 아니 형. 아니 야 진짜 형 진짜. 밥 못 먹으니까 사람이 미쳐가. 와 개 노답이야. 아 줘봐요. 존나 미필이네. 아니 미필이 아니야. 얘는 원래 군대를 안 갔다니까. 아 미안 미안. 얘는 원래 군대라고. 이 새끼 오늘 좀 웃기네 정말. 그러니까 텐션 좀 올라갔어. 왜왜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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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왜. 뭐야 해볼돼. 너 수술을 묻혔지. 뭐야. 됐어. 됐다. 수술을 묻혔구만 딱 봐도. 왜 수술을 묻혀. 잠시만요. 수술을 묻혔어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안 묻혔구만. 원래 얼굴이 웃기니까 그냥 웃은거잖아. 밤에. 아니 씹으라니까 나무가 안 탄다니까. 뭐라고. 이 새끼 왜 이렇게. 군마도 뭐라고. 아 씹으라. 나무가 안 탄다고. 씹으라. 이거 무슨 전화야? 어? 야 이렇게 되면 여기도 타잖아. 더 넣어야지 빨리. 아 앞에가 타야지. 안에다 끌거 아니야 오빠. 그치? 아 그럼 봐. 아 불이 꺼지는데? 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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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씹으라. 이거 얼굴 뭐야. 어? 아니 씨.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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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씨. 야 이 씨. 왜. 진짜 일 안 하네 근데. 진짜 일 안 하는 거니까? 아니 불 또 위에다 꺼졌어. 헛어렸어 불을. 아니 내가 너무 많이 넣었어 이거를. 아니 적당히 넣어라니까. 야 봐봐. 야 봐봐. 자 조곤아. 자 니가 소야. 영혼을 줄 때 니 먹을 때. 어. 이렇게 먹자. 한 번에 빡 주냐. 그럼 소가 이렇게. 암. 어 채야지 그럼. 어? 똑같아. 불도 똑같아. 오오. 똑똑해 똑똑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줘야 되는데.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된다고? 아. 그렇게 많이 주면. 야 풀도 골라 빨리 빨리 빨리. 어우 씨. 야 너 여기 사는 주민 같은데 약간. 어? 혼자 하셨어요? 어? 혼자 하셨어요? 어? 군인이세요? 에. 어? 어. 어? 반갑소. 아. 어. 승 получить. wrists. 아 jeder. 아 jeder 맨만숨 불을 붙이네 불을 붙여 맨만숨 불을 붙이네 새벽에 달이 뜨는구나 맨만숨도 빡쳤구나 그녀는 화났어 너무 화났어 빡쳤어 화났어 나와봐요 누나 나와봐요 누나 빡쳤다 오 붙였어 빌드님 붙었다 붙었다 누나 제가 할게요 야 붙었다 제가 붙여 형님 저희 불 붙였어요 아니 아니 이게 좀 야 더러워 이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 이거 아니면 불탄다 이러다가 불을 타오르네 오 대박이다 어떻게 된다 점점 불이 사라지는데 엄청 세게 돼 이것도 도움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불빛 비추면 열 효과가 있어 뭐 개논리야 진짜 아니 오목렌즈 한번 가입자가 안 돼 오목렌즈 태양이 떠야지 오목렌즈가 아니라 이거 저 야 이거 이거 불타버리는데 이쪽이 울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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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켰다 아우 진짜 뭐 새꺼는 좀 나오네 대국만 전쟁이네 지금 밥 먹어서 나 이거 햇볼살 좀 파게 생겼다 막 먹다 저거 어디 부디 그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야 불타가 죽었어 죽었어 왜 자꾸 죽으냐 세게 해야 됩니까 세게 오빠가 세게 오 연기 세게 세게 더 세게 아 내 위약돼 지금 위약해 욕 존나먹갑지 아무것도 안에서 죄송해요 인디디나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채팅창이 욕 올라와 인디디나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와 진짜 채팅창이 쌍겨올려면 좋겠다 자 이제 불 피우셨어요 아니 중요한 게 뭐냐면 형 아니 너 씹새끼 안해봤지 존나 냉정하다니까 아무것도 안줘 아 주겠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주잖아 축구가면 축구가면 고기 준다 했다며 안 주지도 몰라 아니 그니까 고기가 있을지도라고 아까 했잖아 고기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 데 갔는데 빵 가면서 그냥 탁 집이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우리 낚시 낚시 할 수 있다니까 피디님이 피디님 육덕 속 존네 없어 아니야 피디님 잘생겼잖아 아니 그건 맞는데 아무 따지 마시고 야 그리고 중요한 게 미인게 맞습니다 미인은 미인게지 너는 돼지개야 돼지개 비개 비개 돼지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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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비야 했어요 왜요? 근데 세명이 돼지잖아 세면이 돼지? 야 이 새끼 오늘 왜 이렇게 신났냐 야 미안 미안 불 좀 보여주세요 불 좀 보여주세요 잘했어요 두꺼우면 열어보세요 두꺼우면 열어봐서 반가능하지 이거 뭐 뜨거운데? 안 뜨겁네 풀었어 형님 됐죠? 야 자 이제 이 공만 어이구 배고파? 어 배고파? 배민야 야 이 새끼 먹었지 이 새끼야 응? 난 먹었지 인편도 안찍는데? 세형 아렉스 갭했다 진짜 와 존나 때리고 싶어 세형아 어패? 그럼 미션 안할거야? 뭔데 뭔데? 야 이거 보니까 김인지기라 써져있네 내꺼네 이거 김인지기라 써져있네 네꺼 아냐 가져와 가져와 그 안에 미션 들어있으니까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아씨 오오오오 미성기 비싼거에요 이게 뭔데? 이게 뭐에요? 두개 아니잖아 신비의 과일 신비의 과일 어떻게 돼요? 이게 뭐에요? 그 열대에서 먹는건데 아 이거 나 먹을거야 나 먹을래 나 나 나 내꺼 내꺼 야 같이 먹어야지 자 이거 이 공만 설명이 죽으니까 이 공만 설명 듣고 아니 저 서있어봐 자 자 설명해드릴께요 이거를 믹서에 갈아세요 갈아서 마셔야돼 되게 쉽네 아 쉽네 왜왜왜왜 그럼 이렇게 하자 한 명만 대표로 먹자 오케이 다입니다 다 참고로 싹 다입니다 싹 다 왜 이렇게 좋은거 해줘요? 근데 아 그래요 근데 원래 십새끼 오면 봐도 처음엔 쉬운걸로 해줘 처음에 맞죠 나 봤는데? 뭔데? 안그랬는데? 아니 처음에 처음에 퀴즈됐잖아 약간 그런느낌 아 그럼 나 혼자 먹을게 안 먹을거면 지금 레이디 뻔실때 레이디 줄리했는데 근데 다 배고프니까 다같이 먹자 나 혼자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님 안 먹을거면 내가 먹을게 그러니까 응? 내가 먹을게 싹 같이 먹어야지 아니 그러면 내가 먹을게 막내니까 아니 근데 나는 아니 다같이 먹어야지 다 배고프 아 여기 다 배고픈데 왜그래 사람들이 아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양보심이 가도 가면 아니 다 배고프니까 자 야 그러면 진짜 야 이렇게 하자 야 이리와봐 현주야 네 내가 봤을때 이걸 나눠서 먹고 그럼 또 싸워 그러니까 한 명이 정해서 변하지 말고 한 명이 딱 먹고 그렇게 하자 진짜 뭘로 할건데 기준이 투표 이거? 하나 둘 둘 다 먹고 싶지 한 명씩 한 명씩 오케이 오케이 나 해줘요 나 진짜 난 나 해줘 나 해줘요 저부터 할게요 너 누구? 현주 누나 여자니까 여자니까 챙겨줘야지 차를 금맛 더워진단 말이야 나 나 왜? 나 먹고싶어 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나는 현민이 누가 나도 현민이 그럼 그럼 현민이가 먹는걸로 하고 오케이 그냥 빨리 가라 막둥이가 먹어야지 자 가세요 현민이가 막둥이다 아니 현민이가 막둥이 형 차를 갈게 가서 잠시만요 조심하시고 아 그럼 다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아니 아니야 안살아있으니까 내가 양보할게요 아니 일단 자 제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한 사람이 이걸 다 먹는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 가격표가 붙여져 있어요 근데 기존에 조미료나 이런거는 저번처럼 마음껏 쓰셔도 되고 무제한 먹는거는 한 사람이 만약에 먹는다 네 만원 이중에서 만원 골라가시면 됩니다 만원 진짜요? 근데 한사람이 이걸 다 못 먹는다 두사람이 먹었다 두사람이 먹었다 확인 한번 하죠 두사람이 먹었다 그러면은 8천원 8천원 네 그렇게 그 다음 6천원 4천원씩으로 왜 고기가 왜 고기가 없어요? 고기 있다면서요 고기는 또 다른 미션에 있어요 고기는 또 다른 미션에 있어요 고기 있나봐요 야 잠깐만 난 딴거 필요없고 이거 뭐야 야 뭐 과일을 먹어 5천9백원이네 무슨 과일을 먹냐고 아 야 뭐를 써야한다 이거 오빠 3천원이야 햄 야 이거 하자 가성비 갑이다 이거 무조건 하자 아니 아니 이렇게 먹자 아니지 아니지 그리고 쌀 쌀은 여기 공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공짜로 아 공짜로 들어오세요 네 쌀 야 첫끼 이렇게 먹으면 돼 야 첫끼 이렇게 먹으면 돼 쌀을 일단 여기다 놓고 야 야 5천7백원씩 오냐 야 아니면 계란도 올래? 야 계란? 야 근데 계란 Moment 이렇게 하자 경민이 너 먹는 것도 중요한데 현주 한번 주지 않아 어 너 없이 가위 좀 그럴까 뭐라고 아 가까이 가서 얘기해 봐 뭐라고 저 혼자 먹는 게 좀 그래요 가위 좀 먹으라고 뭐라고요? 아니 아니 좀 미안하죠 저는 아 미안하다고 네 아니 왜냐하면 근데 또 여자가 챙겨줘야니까 그래도 놀려도 그래도 여자 아닙니까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방금퍼니 애들이 갑자기 저를 위해요. 애들이 약 먹었나 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 배고파 죽어도 향기 찍나, 진짜. 아, 저 새끼 일부러 그 손에 묻은다고 먹으려고 한다니까? 아, 바보, 방금 또 먹었어, 바보. 아니, 아니, 돈 내고 한 번 쳐 먹으라, 진짜. 야, 양보해, 누나한테. 아, 이거 먹는 거 제재 안 합니까? 먹지 마세요. 아, 같은 티비도 왜 그래? 아, 존나, 진짜. 오늘 방송 잘한 듯하면 또 잘하신 거 같아. 아기돼지 삼형제가 밥 달라고 꿀꿀꿀 엄마 돼지 비가 와서 안 돼? 응, 안 돼? 응, 안 돼?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제가 또 이런, 또 그런 부귀 영화를 언제 드려먹겠습니까? 맞아. 너무 감사하고. 이증 오빠도 고맙고. PD님도 고맙고. 다 고맙습니다. 네,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진짜 맛있겠다. 아, 형, 너 한 입만 먹으면 안 될까, 나? 어우. 먹었어, 먹었어. 내가 좀 상한 거 같은데? 응? 상한 거 같아. 아니, 안 상했어, 안 상했어. 아니, 그게 처음에 먹고 그래, 원래. 원래 냉동이였다가 냉정에서 먹었는데.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그게 많아. 그..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D. 비타민 H가 많아. H가 많아? H도 있나? 왜, 왜, 왜? 아니, 왜? 나, 왜? 나, 왜? 아니, 왜? 나, 왜? 왜, 왜? 왜, 왜, 왜? 상했어? 이거 상한 거 같아요, PD님. 아, 아닌데? 상했다고, 나? 오늘 샀는데, 어떻게 보면. 나, 볼게, 날짜. 날짜 볼게, 날짜. 유통계가 보세요, 보세요. 뭐야, 왜, 왜? 안 나가야 돼, 이거. 여기, 여기. 아니, 근데 이거 다 먹어야 돼. 약속을 해서. 보여주세요, 유통계가. 아니, 못 먹겠어요. 아! 자, 그럼 이제 뭐 다른 분이 드셔오면 뭐. 유통계가 2018년 8월 10일. 아니, 근데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약속, 약속을 해가지고. 개새끼, 시발새끼들. 예스! 시발새끼들아. 일로와. 잘했어,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야, 와라. 야, 와라. 왔어, 왔어. 그래, 니, 시발, 니끼들이. 어쩐지, 진저라고 했어. 갈렸어, 갈렸어. 갈렸어, 당첨이야, 로또야. 갈렸어, 당첨이야, 로또야. 갈렸어, 당첨이야, 로또야. 자, 얼마까지 나왔지? 존나 많이 나왔어. 아니, 근데 많이 드셨어. 아니, 한 스푼, 처음 맞춰라. 자, 투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명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한 명. 아, 한 명씩 가자, 한 명씩. 자, 투표하세요. 너. 저는 모호만이요. 저, 스테영이야. 저는 또, 보스가 리더가 되기 위해. 여기서 하나 이상 하는데. 먹기 전에 으아악! 아, crustshaped. 마이종마이종. 마이종, 마이종, 마이종 왜칸다고. 으엥íss LA. vä엥 delicious. 찌랑하시네 야 형하고 나 쌍불 찌랑하시네 야 너 먹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다 돌아가면서 드시면서 4,000원을 그냥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 야 그래서 라면 맞아 라면 내가 봤을 때 너무 분족해 나 얼마야? 라면 2,700원 자 숟가락 그냥 세 개 더 주세요 보면 아 못 먹어 나 못 먹어 나 진짜 못 먹어 어차피 같이 먹어요 그냥 색깔을 세 개로 아니 일단 왁구 좀 와주세요 이렇게 레전드 벗겼습니다 와가지고 뭘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딱 따라해볼까요? 와 오늘 녹이도 하고 촬영도 하고 일석이조네 이 시나라는 3년 처먹고 4명이서 앉아서 그냥 돌아가면서 드세요 아 진짜 저 먹었다 저 먹었다 근데 진짜 근데 먼저 먹었는데 진짜 저 먹었어 이게 삼시 새끼가 약간 우회를 다지라고 하는 건데 아 진짜 좋아겠다 이거 진짜 십새끼야 진짜 이제 십새끼네 그냥 그리 새끼들일게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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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자 이제 푸미님과 먹으면 푸미님과 먹으면 푸미님과 다음에 다 먹기 오오! 벌레같이면 안됩니다 아우! 뭐야 모두 바뀌네 모자이크 처리하네 아 이게 뭐야 이거 밥상머리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밥이 있어요 밥상머리지 밥 드렸잖아요 밥 쌀 있네 쌀 여기 쌀 밥상머리잖아 아 조용히 해봐 그게 죄송한데 지금 몇시에요? 어 이거 진짜 심하네 지금 10시 가까이 된거 같아요 제가 포니 꺼져가지고 와 10시인데 한 끼도 못 먹었어 아 근데 이거 한 끼로 쳐주신거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미션이 아니라 점점 한 끼라고 했어요 10시 20분이라네 10시 20분이랍니다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자 여기서 노공만 가나요? 민심 게 레전드 방금 과연 그는 저거 칠솔 먹었잖아 아 영접? 뭐야 뭐야 자 앉으시고 어떻게 먹어 이거를 자 갑니다 야 이거 오뚜기스프라고 생각하고 먹었어 먹기 드리보셨다 이거 드리보셨다 이거지 이게 몇만점이지 Ajay 먹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찍어서 들어가는데 맛만 볼게 살짝 어떤거 돌아가면서 협동으로 먹어야 야 맛보면 절대 못 먹어 그냥 막 먹어야 돼 코 맞아 코 맛 맛보면 절대 못 먹는 거니까 일단 어떤걸 보고 해야 돼 느껴볼게 빨래빠진께 없나? 코에도 한 10개있지 처음에 먹을만해 계속 먹어 그냥 계속 그 상태에서 계속 먹으라니까 엮여 보실 때까지 먹어야 돼 맛있어? 아 주엽 그 맛인데 고기 기름짱 퍼먹는 거 나는 여기서 가스 맛이야 가스 맛 나지 가스인데 약간 음식물 쓰레기 먹는데 근데 이게 건강에 진짜 좋대 두려워 진짜로 단백질이 뭐냐면 약간 피부에 좋대 피부 안 좋잖아 나 이거 먹으면 너 진짜 피부 스테형처럼 된다 피부 진짜 좋아 난 피부는 좋잖아 얼굴을 썩어도 엉망이 레전드 가네 아니 나도 먹고싶은데 나는 피부가 너무 약해서 이거 진짜 약해요 그래도 한 스푼은 먹어야 돼 야 이거 한 스푼 먹으면 냉이로 깎이는데 너희 셋이 먹는 게 낫지 와 개양아치네 진짜 아니 뭐가 그러면 오빠 우리 먹을 때 좀만 먹어라 그건 아니지 그러면 왜? 이게 신경치냐 그게? 오빠도 이게 신경치냐 여기서 안 했잖아 야 내가 여기서 먹으면 깎이잖아 그러면 니가 불 지표 지금 불 다 꺼졌어 그래? 어 그래? 어 오 와 바다 표범이 아우씨 your Madame cha 아우 담배 몇 개 ечно 핸 거야 아까 날 같이 폐었어요 내가 봐서 5불을 폈어 5불 종너 폐소 진짜 담배 드립 좀 하지 말라니까 진짜 나 진짜 담배 드립도 날 한번만 더하면 나 진짜 집 갈 거야 진짜로 그럼 집에 보내ßCOM 알았어 알았어 진짜 안한다 안 합니다 진짜 담배 삐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러면 응 아니야 장난 아니야 분리 헉킴 목소리가 잘 먹네 약간 아침 뱉는게 약간 아니 그냥 뭔가 이슬 같다고 뭐지 뭐지 아니 그리고 여기에 보통 알겠습니다 적당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네요 와 뭔가 대단하다 아아! 자 확인하세요 자 직접 확인할거에요 진짜 바닥까지 끌고 먹었나 확실하게 합시다 어머 여기 잠이네 여기 뭐 인정하면 거의 내가 봤대 옛날 1박 2일 전성기 다형석 비디끌이야 자아 아 사실 안들어가는데 이거는 내가 먹고 싶게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와 의린형 테라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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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이쯤에서 가격표가 다 붙어있거든요 보면 보이시죠 네 네 6,900원 선까지 구하시면 됩니다 야 6,800원이야 너 골라? 야 총치 차려 야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기다려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마지막 언니가 누구나 먹었잖아 야 내가 그렇게 아씨 니가 왜 골라 니가 왜 골라 아 근데 진짜 이거 치즈 내가 하지 말아요 어 그러면 라면을 한 끼 먹고 라면을 한 끼 먹고 라면을 한 끼 먹자 한 끼 먹고 다시 죽게짜를 만들자 그럼 빵을 죽게 먹자 그래 그러자 얼마야 아 진짜 아니야 이렇게 하면 4,900원 야 얘네 딱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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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술 좋아 보이소 아이고 야 너 조용히 해 야 너 조용히 해 지금 오케이 하하하 그럼 참치 샌드위치 만들어 놓고 계잖아요 키빵에다가 하하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공술이 좋아 뭐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도구 다 있죠? 음식 도구 네 그거 그대로 들고 가시면 돼요 아 이거는 이건 무료 네 그건 무료 그렇게 정 없진 않아요 야 잠깐만 아직 돈 남아 1,300원 1,300원 더 쓸 수 있지 그러면 솔직히 PD님 이거 1,300원 한 채 잘라주세요 이게 얼마인데 얼마 오바되는 거예요 3,000원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잘라줘요 3분의 1 잘라줘요 3분의 1 잘라줘요 4.5 너가 잘라 너가 잘라 조금 더 쳐줘 조금 더 쳐줘 조금 더 쳐줘 아 아 이건 못해 아우 나와 아우 씨 아우 오 운 당신도 못해 오케이 아니 이거 가지고 이거 주라고? 이거지 아니 방금 잘라 놨잖아요 더 준 거 아니야 이게? 아냐아냐 정확하게 줬어? 일단 불 쫙 빨리 띄워 나 이거 좀 자르고 있을게 불? 어떡해 내가 붙을게 어떡해 형 뭐 할 거예요 나 나는 총 총체적인 담당을 할게 아 진단하지 마 지금 라면 물 내가 라면 내가 할게 내가 밥할게 라면 내가 끓일게 전부터 끝까지 아니 라면 내가 끓게 오빠 밥해 아니 나 밥을 못한다니까 내가 할게 제가 밥할게요 전기밥솥 안에 있거든요 네 네 가져오셔서 여기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야 밥 저기 있네 진짜 쉬워 밥 저기 있잖아요 밥 여기 좀 찍어주세요 밥 여기 있잖아요 여기 족밥 뭐 이 새키야 야 한 번 쓸래? 진짜 공복 24시간째 공복 24시간째 밥은 해보셨어요 좀? 밥이요? 밥 자주 하죠 이게 원래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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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좀 많이 드세요 많이 해놓는게 좋지 않겠어요? 네 많이 했어요 이만큼 하고 원래 물을 3번 씻잖아요 근데 전 안 씻어요 그냥 물만 놔요 물만 다 씻었어? 씻으면 더 안 좋아져 아 배고프다 다 배고파서 말이 없어지고 있어 아 미치겠다 근데 이거 먹으면 잠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먹고 바로 하자 뭐 할거야 형 연탈을 떼어박자 야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혹시 저기요 저기 그 양반 야 아니 조용하라니까 진짜 짜증나게 하지마 진짜 아니 조용하니까 왜 그러냐 진짜 이 개념이 없나봐 비가 더 개념없어 움직여 빨리 진짜 라면 끓일 줄 알죠? 응? 라면 끓일 줄 알죠? 라면 내가 끓일게 내가 진짜 한강만 되면 때릴거에요 전화 정치질 오지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나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누가 날라차게 한거 같은데 힘들죠? 정말 진지해 지금 혼자 부들부들대 죄송해요 예능을 예능으로 해야지 예능을 무슨 다큐가 아니라 예능 완전히 거의 개진지에요 무슨 아 별 이쁘다 잘가세요 잘가세요 아 저 새끼를 군대에서 개처맞았어요 제가 많이 참고 있습니다 진짜로 정신은 존나 비필이에요 진짜로 second 제가 물론 큰일을 하지 않았는던데 아무래도 환호를 뛰는데 환호도 아직도 화면이 NEVA다라고 확실히 마련 fuerte 10,000만원 1% 내가 2% 의무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알았어 알았어 그럼 밥 해 빨리 밥 했어요 밥 했어 밥수 돌리기 해준다 했잖아 아까 응 알았어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따 라미 일로 바꿔야겠네 아니 시퍼럴 아니 개 노답 조합이지 네 명 솔직히 두리야도 저만 먹었잖아요 지대끼만 신나고 저 감실듯 일 하지도 않고 솔직히 흠이 형도 말도 없고 현준아 노답이에요 개 10 구데기입니다 구데기 불을 너무 잘 비우고 아니 이거 만지지 말라니까 마이크니까 야 소리 잘 나오냐 잘 나오고 있어 와 아 아 진짜 만약 여기 UFC 아니었으면 진짜 사정호수 때렸다 아 모르겠다 아 먹어야겠다 안 돼 야 야 제발 진짜 말자 공만아 아니 10분만 기다려 야 나 안 배고프냐 형이 먹지말려 어 쭉쭉쭉쭉 쎄게 해야돼 음영하게 해야돼 와 와 좀만 참아 공만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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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이거 타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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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이거 빼고 그 바위 좀 가자 바위 좀 어 연기 올라간다 바위? 응 무슨 바위? 뭔 바위? 이거 바위를 여기를 막 가는데 야 야 야 야 부채소 뭐해 뭐해 됐다 이제 아니 그거 나무잖아 타지 나무는 아니 왜 그래 나무가 타? 여기 형 위로? 야 이 병신아 그럼 이거 나무 아니야? 야 너 야 너 면담 너 면담 카메라 가리지마 너 나와 나 지금 예민해 나도 나와 너 면담 여기 앉아 아니 또 이놈 시청자로 나한테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럼 맞아 왜 이럼 닥치세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로 나무가 타? 나무가 타지 아니 잘 보고 있는데 내가 괜히 지랄한 건가? 야 참 이게 내가 시청자분들한테 용한 게 아니라 난 여기 와서 시청자분들 생각하잖아 이게 이게 비감이야 아 그러더라구요 자기가 보니까 용 많다고 방송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구요 뭔 개소리야 새끼야 맨날 그래? 이관절 오지네 아니 씨발 엉말로 스템형 하는 거 ㅈ 또 없거든요 저거 제가 보기엔 사회생활 진짜 안해봐도 없고 노공반은 진짜 하는 게 없어요 누구만은 진짜 누구만보단 창현이 왔어야 되는데 현지 누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텐션 많이 떨어져서 솔직히 솔직히 현지 누나 진짜 병신이 현지 누나 뭐하냐? 뭐야 야 여기 뭐하냐? 뭐하냐? 야 저 새끼 뭐하냐? 야 저 처음부터 천하당사 뭐하냐? 아니 뭐해? 야 가 뭐 이거 뭐가 불러가 뜨거운 거 아니야? 이거 뜨거운 거 아니야, 누가? 이거 눈에 같이 갔지, 너? 야, 그걸 눈에 왜 얻었어? 누가 갖고 오면... 이거 열어봐. 열어봐, 뚜껑. 오, 살인 거 같은데? 이제 시작이다, 이제. 감스트가... 그 촬영하니까 전날부터 먹지 말라고 10끼 먹어야 된다고 비 오너라 해야지 저 소화제 먹고 왔어요 근데 지금 새벽 하시는데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 지금 공연도 빼고 하루 오프 해갖고 왔는데 한 끼도 못 먹었다고요 근데 두리안 맛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토할 뻔했어요 저 아까 또 다섯 뻔했어요 다 감스트 때문이에요, 이거. 감스트는 끝입니다, 이제. 끝. 아님은 둘 organs